지금 엮고 있는 이영은 2m 짜리 입니다 길이는 3m 5m 자유롭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지금 만드는 것은 이영 3m 짜리 인데요 한참 엮다 보니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영은 초가지붕 전면부에 또는 속부분에 이어서 초가지붕 형태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지금 완성한게 3m 짜리 잖아요 그 새끼 부분은 이건 이제 다 끝나고 현장에 갔다 연결할때 끝나고 걸어놓아도 괜찮지 않아요 막잡아 당겨도 특수용이야 이건 벽에다 붙여서 바람막이 같은거 그것도 벽면에 붙이면 옆으로 붙여도 되고 새워도 붙여도 되고 이것은 오늘 제작해서 발송한 알둥지 5개 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벽집 이용도 말들고 알둥지 무청 시래기 옥수수 알 그리고 산나물 등을 포장해서 오늘 발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농산물들은 매일 빠른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인 경우나 공휴일은 바로 발송이 안되고 평일 다음날 발송을 하게 됩니다 주문해주신 고객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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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